너를 떠나보는 1031이에요. 비밀번호.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? 종현 오빠, 여자친구 있어요?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. 두 분도 그래요. 잘 어울려요, 두 분. 나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야. 네, 종현 씨. 저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갈 거예요. 나 오늘 집에 안 갈 거야.